재판장이 매우 이례적인 설치를, 재판부 내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선고법정에서 굳이 항소심 무죄를 예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화재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오늘 아침 김어준의 겸손공장에 출연해서 직접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결심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표창장으로 의사될 수 없다. 당시 입시에 내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건 넘치기도 했다. 지난 4년간 검찰, 언론, 정치권이 저희 가족에게 정말 가혹했다. 본인이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 더 이상 병원에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행정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의료 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겠다. 제게 의사 면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다. 부족하지 않은 제 환경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진심으로 깨달았고 또래 친구들에 미안하다. 앞으로 더 나은 사람 되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솔직함, 당당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찰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갖게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앞날의 응원을 보내고요. 오늘은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 중에 판결이 나오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감찰무마 직권남용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장이 매우 이례적인 설시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내용은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도 기재되지 않았고 앞으로 나올 판결문에도 기재되지 않을 만한 내용인데 이례적으로 재판장이 법정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시면 이 부분은 이 사건 재판에서 최대 쟁점이 됐는데 특히 특별감찰반 반장 및 반원 등 특별감찰반 관계자를 다른 법률, 이를테면 특별감찰관법상의 감찰 담당자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찰 담당자와 같은 실무 담당자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수사의 실무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판부 내에서도 전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후자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설시를 했습니다. 이게 소수의견이 공개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아니고 판사 3명이 진행하는 형사합의부 사건인데 재판부 내에서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장이 선고법정에서 굳이 왜 공개를 했을까? 그러니까 유죄의견 2명, 무죄의견 1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재판장이 이 무죄의견이었나? 그래서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굳이 재판장이 이걸 법정에서 공개한 것 아닌가? 항소심 가서 다퉈 보세요. 다퉈 보면 얼마든지 무죄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소심 무죄를 예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례적인 설시였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설시한 내용을 곰곰이 짚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청와대 특감반원에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본다. 그렇다면 청와대 특감반원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냐? 굉장히 큰 문제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리 해석을 하면 수사권은 아니지만 특감반원에게 감찰 착수, 감찰 종료, 후속 조치에 관한 권한이 특감반원 한 명 한 명에게 있다는 의미냐? 만약에 감찰 착수, 개시, 진행, 종료, 후속 조치, 감찰과 관련한 권한이 민정수석에게 있다면, 반원에게 있는 게 아니고 민정수석에게 있다면 이게 죄가 안 됩니다.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특감반원 한 명 한 명에게 이 권한이 있는데 민정수석이 무슨 이유인지 감찰을 못하게 만들거나 후속 조치를 못하게 했다면 이게 죄가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죠. 특감반원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냐? 이거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대통령령입니다. 관련 법령에도 어긋나고요. 그리고 특감반원들, 본인들의 법정 증언과도 배치됩니다. 먼저 이 사건 첫 번째 공판이 있었던 2020년 5월로 올라가 봅니다. 이인걸 반장,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요. 이인걸 반장은 특수부 공안부를 두루 거친 검사 출신이에요. 변호인이 묻습니다. 특감반원은 수사관이 아니라 행정요원에 해당되지요? 이인걸 반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수사관은 강제수사권과 인신구속권이 있지만 특감반원은 강제수사권 없이 사실관계 확인만 가능합니다. 변호인이 물어요. 휴대폰 포렌식할 때 유재수가 참여했나요?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안 돼서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호인, 백원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감사원에는 징계유구권이 있으나 특감반은 없지요? 이인걸 예. 그리고 박형철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이렇게 묻습니다. 특감반에는 강제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지요? 이인걸 예. 이렇게 검사 출신 특감반장마저도 특감반에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제가 법정에서 손으로 막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나 토씨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주요 내용은 정확한 내용입니다. 특감반장이 특감반의 넘버원이에요. 그러면 넘버투의 증언도 한번 보시죠. 특감반 데스크 사무관. 이 사람도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김태곤 데스크 사무관에게 변호인이 묻습니다. 특감반원은 수사관이 아니고 행정요원이지요? 증인 예. 특감반원은 수사권이나 징계요구권은 없고 비리첩보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만 가능하지요? 증인 예. 그러니까 특감반에는 수사권 없다. 그리고 신분도 특감반원은 수사관이 아니고 행정요원에 불과하다. 특감반장도 검사 출신 특감반장도 수사관이 아니고요. 검사가 아니고요. 특감반에 근무할 때는 행정관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용을 특감반원들 스스로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연장성상에서 관련 규정, 대통령령인데요.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한번 보시죠. 감찰반의 감찰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 이렇게 비리첩보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에 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권에서 수사관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후단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이관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특감반원에게는 수사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문제 발생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누적되니까 2018년 12월에 특감반 해체시키고 특별감찰반을 특별자 떼버리고 감찰반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특별이라고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 그래서 오죽하면 특별자를 떼버릴 정도였어요. 이어서 두 번째 해석을 보면 수사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특별감찰반에 있는 감찰 권한, 감찰 착수하고 개시하고 종결하고 후속 조치까지의 이 모든 권한을 감찰반원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찰반의 감찰 권한이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권한이고 감찰반원은 수석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거라면 감찰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혹시 감찰반원에게 권한이 있다, 고유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라면 이건 역시도 대통령 직제 규정은 물론이고 비서실 직제 규정은 물론이고 특감반원들의 법정 증언과도 배치됩니다. 먼저 검찰 수사관 출신 특감반원 박모 씨의 법정 증언입니다. 변호인이 묻습니다. 감찰반원 권한은 사실관계 확인까지일 뿐 이첩이나 직접 감찰 등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증인 예. 그리고 또 다른 변호인이 묻습니다. 첩보 수집, 보고서 작성, 데스크 전달 외에 다른 업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첩보 보고 후에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지 아나요? 비서관이 수석과 상의해서, 민정수석과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이첩이나 수사의뢰 등 절차에 반원이 관여하나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감반의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인걸 특감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이 묻습니다. 특감반 권한은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것까지지요? 예. 이첩은 위에서 하라고 지시하면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첩보 수집하고 비서관 거쳐서 민정수석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나면 특감반원의 업무는 끝난다는 거예요. 착수할지, 직접 감찰할지, 감찰을 계속 진행할지, 종결할지, 후속 조치를 할지 이 모든 권한이 특감반원이 아니라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특감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게 아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닌 특감반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유죄 판결을 했을까? 유죄 판결난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보면요. 이 직권남용을 빼고 나면 고등학교, 대학교 업무 방해했다. 표창장 제출해서 입시 업무 방해했다. 미국의 대학교 온라인 퀴즈를 부모가 둬줘서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것만 남아요. 그리고 그 밖의 뇌물 혐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증거 위조를 교사했다,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 이거 싹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했던 권력형 범죄다, 조국 펀드다, 정경심 실소유주다, 대선 자금이다. 이런 내용은 공소장에 담지조차도 못하고 그나마 기소한 것도 입시 외에는 대부분 무죄가 나오는 상황. 그걸 막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 범죄가 이거 하나는 있어. 이거를 판결문에 담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억지 논리로 유죄를 선고한 거 아닐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직권남용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무죄 판단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 마치면서 엊그제 판결 선고 직후에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 나오면서 한 2분가량 언론에 본인의 소회를 밝혔거든요. 조국 전 장관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해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렬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나이만큼 소회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더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도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3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게, 신선하게, 이심에 항소하여 유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합니다.